자 비주얼 축소를 못 시키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겠죠? 한 번 더 기회는 와주지 않을까 싶...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터제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17일 현재 시간은 5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5시 8분 실평제한 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아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등이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장중에 장 초반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들 좀 보여주면서 아 오늘 좀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매수세는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날이 갈수록 피라믹스에 대한 경구형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그런 것들이 백신 보다는 결국엔 치료제다 그래서 치료제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전히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치료제는 무리고 백신이 좀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치료제 쪽으로 좀 부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신풍제약이 임상 2상을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시장에서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일단 삼성 승인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뭐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차이 실현이 좀 거칠긴 했었지만 거치긴 했었지만 그래도 좀 낙폭을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 바닥을 좀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 대응을 좀 잘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좀 아쉬운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풍제약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투자 심리적인 부분들 시장에 대한 요인들을 좀 보자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우리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근데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연동해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계속 납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구나 얘만 빠지는 게 아니구나 뭐 다른 거 다 빠지면은 나중에 다 같이 올라가겠지 근데 언제가 올라갈까 여기서 우리 달러를 봐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제가 달러를 다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1200원 역사적으로 우리 달러가 돌파를 한 1200원들을 뚫어 준 게 2008년 19년도 이때 1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원화 가치가 완전 난리가 났었죠 알튼 뭐 이때랑 2016년도 10년 2020년도 코로나 때 이때 아마 3월 달 쯤 3월 맞네요 3월 달 쯤 1200원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1200원들을 지금 아프간이랑 중국이랑 이 아프간은 미궁 철수하고 지금 수도권 수도 탄환 당한다 뭐 그런 얘기 나와주고 있고 지리학적 지리학적 이런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결국에는 아프가니스칸 왜 뭐 어쩌라고 중국 쪽으로 영향이 가면서 원유에 대한 원유 채굴 어 원유 쪽으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서 위험자산 위험자산을 회피를 하고 있고 안전자산 안전자산 쪽으로 돈을 몰리고 있습니다 금 달러 달러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간에 일단 달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 달러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1100원 하던 게 지금 1700은 안 돼 1700은 안 돼 1달러만 있으면 1170원 1170원이 돼요 이전에는 1달러 했을 때 1100원밖에 안 됐죠 원화가 강세였으니까 자 근데 외국인들도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있다가 원화로 바꾸면 이득이잖아요 달러가 다 충분히 올라갔을 때 그 고점이 아마 1200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 거니까 달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안전은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지 주원 좀 받을 것 같지 그때 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 좀 들어와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바닥을 오늘 낙폭을 확대를 했어요 올해는 휴지 영향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었고 반영이 되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을 시켰던 부분들이 좀 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3,170포인트 위에서 여기서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낙폭을 좀 확대를 하지 않고 오늘 좀 확대를 해 버려 가지고 내일 여기서 낙폭을 좀 확대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가 시장이 낙폭을 확대를 하는가 아니면 좀 낙폭을 축소를 하는가 그리고 달러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냐 안 와 주냐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기간도 그래요 계속 매수하다가 매수하려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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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아니구나 계속 빼고 빼고 어 아직 아니구나 빼고 빼고 이게 며칠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풍제약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임상 2상 데이터가 좀 잘 나왔으면 어땠을까 3상 승인이 좀 빨리 좀 나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쉽지 않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내는 사실 변동성이 좀 있어요 시간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장에서만 보자고요 흔들리지 말고 자 비중을 축소를 못 시키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겠죠 한 번도 기회는 와주지 않을까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한 번도 기회는 와주지 않을까 근데 비중을 축소를 완전히 못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65,000원 여기 이 하단 부분은 61,300원 여기는 이탈을 한다 그런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일단은 지금 이제 내가 정리를 하면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주가가 반등이 나올까 봐 그게 걱정돼서 비중 축소를 못하는 상황들이지 기업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심풍제약에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겠지만은 심풍제약은 악재는 이미 다 지나 않고 반영이 다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었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시장이 반등 나오기를 바래야 된다 나와줘야 됩니다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일단은 뭐 그런 것들 달러가 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자산 매입을 좀 축소를 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뭐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거니까 일단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도 살펴보시고 심풍제약 브리핑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시장 브리핑을 듣고 있으시죠 근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장세라서 불가피하게 시장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움직임들 보면서 계속 브리핑을 드리긴 할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관망이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일단 시장이 좀 안정되고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낙폭을 축소시키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 최소한 이런 모습들이라도 보여줘야죠 시장이 별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대응 좀 잡아도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움직임이 좀 축소가 돼야 돼요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패턴이 똑같으면 여기서 쉽죠 패턴이 똑같으면 근데 변동성이 이건 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이면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고점인지 더 뚫어줄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하루에도 이런 식으로 보이면 대응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일단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시장 보시면서 달러 보시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셔야 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은 지금 잡지 마시고 나중에 잡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잡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보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검색창에 ap2제안구소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고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김현재 사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차 목표가 1265원 손절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차 목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DB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은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 뒤에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종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자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해 드리다 보니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을 낳을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외매결산 어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4-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